이상엽 이사는 오늘 어떤 키워드를 주셨을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땡땡땡땡 다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다시 성장하는 산업이나 시장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을 알려주셨을지 뒤에 힌트가 나온 것 같지만 여전히 좀 아리송합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이 땡땡땡땡 네 글자 뭘 고르셨나요? 네 뒤에 그림이 전 빼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병원 같기도 하고 네 네 글자가 피부 미용, 미용기기 다섯 글자로는 뭐라고 하면 K의료기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지수는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에 신고가 나오는 종목이 있는 섹터가 있다. 바로 피부 미용, 이미용기기 쪽에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의 가장 큰 클래시스가 어제 신고가가 나왔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어제 이어서 다시 재차 신고가가 경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방한 외국인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그런 비중을 살펴보면 이제 뭐 성형이나 피부 미용 쪽에 많이 지출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주가 흐름도 좋아서 근데 주가 흐름도 좋은데 그 중심에 또 수급도 좋기 때문에 한번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부 미용과 관련된 업 섹터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올해 관심을 또 많이 받았던 업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주요 모멘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왜 3분기 실적, 지금 4분기도 거의 지나고 있는데 왜 3분기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3분기가 성수기가 아니고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고자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클래시스 비율 원택도 실적이 좋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시술 같은 경우 이제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또 휴가를 써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1분기나 또 2분기 또 여름, 겨울이 성수기인데 3분기가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계절성도 무관한 거 아니야? 이런 거를 3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 소모품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전혀 동기대비에서 34% 증가했고요. 비율도 31%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쪽에 글로벌 의료기기 성장성은 굉장히 커서 2020년과 2030년을 비교해 봤을 때는 10년 동안 거의 한 4배 가까이 성장한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관련된 기업 중에 레이저 옵텍이라고 있는데 내년 초에 또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하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한 거고 최근에 또 여러 ETF들이 상장하는 걸 봤을 때는 그런 시장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장하는 건데 관련된 기업이 또 실적도 좋고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59%나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을 또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바로 종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첫 번째로는 클래시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3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5%, 41.1% 성장을 했고 해외 매출 비중이 64.9%까지 좀 크게 올라왔는데 단연 좀 눈에 띄는 국가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해외 매출 중에 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지에서 매출이 2020년도부터 보면 90억, 136억, 작년에는 230억 원 수준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흐름이 좋은 것 중에 단연 좀 손꼽자고 하면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미국 시장 진출을 한 2026년을 좀 바라봤었는데 지난 11월 초에 하이프 제품이 하이퍼 제품 중에 사이저라고 있는데 FDA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최근에 실질적으로 시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최근에 리프팅 시술 트렌드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이프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RF 고주파까지 사용을 하면 이쪽이 공통적인 게 콜라겐을 재생해 주는 건 공통점이긴 한데 또 작용하는 층이 미세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한 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또 트렌드고 매출도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최근에 트렌드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외국인이 오늘까지 9일째 매수하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업은 비올입니다. 비올 3분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매출 4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한 70%가 증가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58%까지 올라왔는데 비올하면 실펌X죠. 그래서 이쪽 실펌X가 연내 브라질 또 내년에는 중국 인증 마무리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건 중요할 것 같고 그동안 이게 좀 아프긴 하나 봐요.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방식의 고주파 의료기기만 한 눈물을 팠었는데 시장의 트렌드가 이쪽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초음파, 비침습, 고주파 쪽 사업 역량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11월 중순에 10번째 SCI급 신규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실펌X를 이제 한 여드름이나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는 한 20주간의 임상시험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수근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어제 오늘 이틀간 100만 주 넘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각각 100만 주 이상씩 사고 있음을 봤을 때는 실적 전망도 좋고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관심을 쏟아야 할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표적인 두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클래시스와 비올, 어제 오늘 이 두 종목이 좋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럼 이 키워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자, 윤혜림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앞서 이사님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보여주셔서 저도 그중에 하나인 원택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택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264억 원 가까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95억 원대로 전년 대비 각각 29.3%, 19.5%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방금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피부 미용이 보통 방학인 2분기와 4분기가 성숙이고 이제 1, 3분기가 비수기라 좀 계절성 요인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많이 가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저도 실제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피부과를 가서 이런 비슷한 시술들을 하다 보니 앞으로 트렌드도 이렇게 많이 바뀌고 이제는 연령대도 어린 연령대부터 중간 연령대, 그리고 높은 연령대까지 자주 찾기 때문에 더 성장하는 산업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좀 메인인 기계들이 있죠. 그래서 원택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이 올리지오와 라비앙이 있는데요. 올리지오는 RF 고주파 의료기기로 이 소모품 팁을 사용해서 피부 재생, 그리고 리프팅, 또 주름 여드름 개선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비앙은 광섬유 레이저 기기로 이 RF 기기와 비교를 했을 때 통증과 부장역이 적어서 특히 동남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또 이제 라비앙이 이 피부 미백, 악성 기미 제거, 잡티 제거, 주름 개선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택은 4분기에 신제품 이 올리지오 X가 이제 수주 증가가 되면서 또 실적 개선 전망을 띄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전 제품인 올리지오보다 기기값은 한 50% 정도가 넘는 고가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전에 판매 규모가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이제 브라질 시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택의 올리지오도 이제 브라질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인등 취득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취득을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매출을 발생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한참 피부 미용 의료기기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 올해에도. 그래서 8월 말에 이제 고점을 찍고 거의 한 반 토막이 난 상태에서 요즘 다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택도 기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이 정도로 가면은 충분히 만 2천 원 정도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원택까지 세 가지 종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 쪽에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방향을 좀 틀고 있습니다. 조정을 충분히 겪고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아보겠습니다.